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정말 프라이빗하고 분위기와 멋을 느낄 수 있는 풀빌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엘라포닛인데요 일단은 주차를 했을 때 프론트 데스크가 정말 가깝게 있어서 좋았구요 시설 자체도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공받은 객실은 풀빌라 비동에 위치해 있는 203호 룸을 제공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문을 열었을 때 객실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가족들과 연인과 오기에도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방시설도 있고 정말 넓은 소파도 구비가 되어 있었구요 풀빌라 안에는 개별 바베큐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독특한 휴식 공간과 바다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었구요 물은 수압도 좋고 시설 자체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룸 안에도 샤워 시설이 구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구요 샤워 용품 또한 구비가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션뷰라는 장점이 정말로 메리트 있게 좋았구요 시설의 고급스러움에 또 한번 만족을 했구요 객실 안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정말 여유있게 뭐 편한 시간에 이용이 가능했구요 티타임의 여유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리 도구들이 어느정도 구비가 되어 있구요 고기를 구워 먹기에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객의 편의성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간소하지만 힐링하기 좋았고 시원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도 있었구요 정말 고기 먹기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일단은 편리성이 가장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도 한번 즐겨 보았는데요 수영장 물 상태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구요 분위기에 빠져들고 티타임 즐기면서 정말 여유로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이 엘라포니시 풀빌라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